자 오늘 드디어 천일문 기본편 8강 명사구 주어를 공부할 거야 기본편 같은 경우는 예문이 정말 좋아 정말로 구문 분석 공부하기에 좋은 예문들이 정말 많더라고 그런데 좋은 예문 같은 경우는 많은 문법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보니까 이미 학생들이 기본적인 문법 실력을 갖추어야지만 해석이 되는 문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에 천일문 기본편부터는 말이지 이런 식으로 뭔가 적어놓은 게 되게 많이 있을 거야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다가 선생님이 적어놓은 부분을 참고해가지고 같이 필기를 하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 자 일단 오늘 수업 들어갈게 자 오늘은 8강 명사구 주어에 대해서 배울 거야 일단 영어에서 말이지 기본 문장의 성분은 주어하고 동사야 모든 문장에서 말이지 주어하고 동사가 필수지 그리고 문장에서 주어를 찾는 것은 영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야 우리가 흔히 보는 뭐 쉬, 라이크스 이런 식으로 주어, 동사가 바로 나오는 경우는 되게 쉬운 문장이지 우리가 이렇게 구문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쉬운 문장은 점점 없어질 거란 말이야 그러면서 이 주어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배울 건데 단순히 주어가 하나의 단어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 주어가 길어질 거야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명사구를 배워 이 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어때? 단어가 하나지 단어 하나가 주어된단 말이야 그런데 구라고 하는 것은 단어가 두 개 이상이 돼 이렇게 근데 얘가 합혀가지고 명사가 됐네요 명사구라고 하는 거지 근데 이 명사가 문장에서 어느 자리? 그렇지 주먹보 자리 그래서 명사구가 주어가 될 수 있다 얘를 지금 배울 건데 대표적인 이 명사구 같은 경우는 말이지 투부정사하고 동명사가 있어 자 투부정사 어떻게 만들지? 그렇지 동사에다가 툴을 붙여요 동명사 어떻게 만들지?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요 자 이거 선생님이 저번에 투부정사하고 동명사를 공부하면서 설명했었어 영어에서 이 동사라고 하는 품사는 말이지 문장에서 이 동사 자리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동사 형태를 바꿀 거야 툴을 붙이거나 ING를 붙이거나 그럼 이제는 이 품사가 바뀌는 거지 뭐로? 명사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럼 명사로 바꿔서 다 쓰게요 그렇지 명사가 들어갈 자리 문장에서 어디지? 주먹보 자리 그래서 명사로 바꾸면 얘는 주어가 될 수 있고 목주어가 될 수 있고 보가 될 수 있고 해석도 바뀌는 거야 그래서 왓치라고 해서 보다 라는 동사였다면 툴을 붙이는 순간 보는 것 이렇게 왓치 동사였지만 ING를 붙이면서 보는 것 그래서 뭐 뭐 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라는 것까지 오늘은 얘가 주어 자리 들어가는 것을 공부할 거야 자 그럼 이 문을 한번 봐볼까요? 제일 처음 영어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주어가 나와야 돼 주어가 나갈 자리에 to express라고 express는 동사인데 동사에 to를 붙였대요 명사가 될 수 있습니다 명사가 되면 문장에서 주어 자리에 넣을 수 있습니다 주어 자리에 넣는 순간 해석이 바뀝니다 express 표현하다 to express 표현하는 것 주어 자리였기 때문에 to express는 표현하는 것은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지 아 to 부정사가 주어가 됐구나 그러면 주어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지? 동사가 나와야겠지 동사 어딨지? 얘 동사니? 아니라고요 얘 동사니? 아 동사 맞네요 그러면 여기에 동사가 존재하는 거지 주어 동사 성립하는 거야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은 표현하는 것은 is good 좋아요 또가 뭐라고? 전치사 뒤에 뭘 쓴다고요? 명사요 항상 영어에서 전치사 명사는 묶으라고 그랬지 묶어버려 그러면 뭐를 위해서? 너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좋습니다 이렇게 자 근데 여기서 보니까 feelings는 왜 있습니까? 라고 한다고요 얘는 누가 얻어 명사거든 이 명사의 존재 학생들한테 대부분 이 문장 해석해봐 라고 하면 감정은 이런다고 얘를 주어로 온단 말이야 아무래도 투부정사가 주어자에 들어가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먼저 주어에 feelings를 한단 말이야 어? feelings가 주어라면 feelings 복수인데 왜 있어야?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럼 얘는 주어가 아닌 거지 그럼 왜 들어갔을까요? 그렇지 투 플러스 동사 같은 경우는 말이지 이제 동사가 아니지 왜? 투 붙였으니까 이제는 얘는 명사야 하지만 출발점이 동사였기 때문에 이 동사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동사 자체의 뭘 갖는다? 그렇지 목적어를 갖습니다 라는 거야 아까 표현하는 것이 좋아 라고 했어 표현하는 것이라고 무엇을 표현하는데 이 자체의 목적어를 뒤에 써준다는 뜻이야 그래서 있어 갈 때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 은 it's good 좋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적어놨잖아 투 부정사인 경우에 이 동사 자체의 목적어를 뒤에 쓸 수 있습니다 라는 거 그러면 이 문장 전체의 주어는 뭐라고요? 그렇지 투 익스프레스라고요 얘가 주어라고요 얘는 입니다 라고 했어 동사 자리에 it's가 왔지 왜 r을 쓰면 안 돼요? 라고 물어보면 명사구가 주어 자리에 오는 경우는요 단수로 생각을 해가지고 단수 동사를 씁니다 라는 거지 얘도 문법으로 굉장히 잘 나와 그래서 it's인지 아닌지 물어볼 수 있어 너희가 조심해야 할 점은 뭐냐면 feelings가 주어 아니야 얘가 주어면 아가 맞겠지 it's가 동사란 것은 투 익스프레스가 주어기 때문이라는 거 알겠지? 자 근데 아래 문장을 봐볼까? 똑같이 투 익스프레스 feelings라고 시작을 했다 근데 얘는 겉마 하고 다시 주어 동사 나오고 있단 말이야 도대체 이건 뭡니까? 그렇지 투 동사 원형으로 문장이 시작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어 말 그대로 투 동사 원형 자체가 주어가 되는 거야 그래서 표현하는 것은이라고 했어 근데 이 아래 문장은 어때? 쭉 가다가 문장이 끊기고 주어 동사 나오고 있어 그러면 전체 문장의 주어 동사는 여기 있는 거야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문장이 시작하기 전에 나온 거지 문장 성분이 안 되는 거지 이런 걸 우리가 부사라고 그래 선생님 설명했지 이 부사라고 하는 것은 문장 성분이 안 되는 거라고 이런 경우에 투 동사는 무언 무언 다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한다고요 알겠지? 그러면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끊어주고 우리는 우리는 일기를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겠지? 이 부분은 선생님이 지금 정리해 놓은 거야 투 동사로 문장을 시작했어 이게 한 문장입니다 라고 하면 얘가 문장에서 주어 자리에 와가지고 무언 무언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하라고 그런데 투 동사로 문장을 시작했는데 가다가 뚝 끊기고 주어 동사 나와버리면 얘가 부사 역할을 하는 부사구로써 무언 무언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하라고요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설명해 준 것들을 다 적어놔야 되더라 여기서 한번 봐보자 얘 같은 경우도 동사에 ing로 문장을 시작했어 어? 동사인데 왜 ing를 붙였지? 아, 얜 더 이상 동사가 아니구나 그리고 문장에 제일 처음에 누가 나와야 돼? 주어가 나와야 돼 아, 주어가 들어갈 자리에 동사에 ing라고 아, 동사에 ing를 붙여가지고 얘는 이제 명사가 됐구나 명사가 되는 순간 주어자를 들어갈 수 있구나 해석은 무언 무언 하는 것은? 이라고 해석을 해야겠네 이렇게 그래서 벼락치기 공부를 하는 거겠지 자, for 뭐라고요? 전치사요 뒤에 뭘 쓴다고요? 명사요 묶어 이렇게 중요한 시험물 위에 벼락치기 공부를 하는 것 은 이런 식으로 얘가 주어네요 얘가 동사네요 seems 뜻이 뭐지? 보이다란 뜻이야 seems like 붙여버리면 이 like는 무언 무언처럼 해가지고 뒤에 것처럼 보이다 뜻이야 그래서 나쁜 생각처럼 보여 또는 나쁜 생각인 것 같아 이것도 마찬가지 주어자리에 지금 동명사가 왔습니다 단수 취급 그래서 여기에 seems s 붙인 것도 눈에 보이지 자, 그러면 아랫부분 해석해 볼게 이제는 주어가 길어져다 보니까 전체적인 문장이 굉장히 길어지구나 라는 게 보일 거야 여기 한번 봐보자 제일 처음에 투로 시작했습니다 쭉 가다가 얘가 한 문장입니다 그러면 문장의 주어가 제일 처음 나오겠지 투 부정사가 조화될 수 있습니다 얘 주어네요 동사 어딨지? 그렇지 여기 있다고요 저 동사 동사 해가지고 얘가 동사야 주어 동사 찾았어 그런데 요 가운데 있는 게 뭐예요? 라고 하면 리드라는 거 자체가 원래 동사였기 때문에 이 동사 자체의 목적을 뒤에 쓸 수가 있습니다 읽습니다 뭐를 니 자신의 에세이를 이렇게 allowed 큰 소리로 까지 근데 이 리드에 툴을 붙였기 때문에 읽는 것 주어니까 은 됐지? 너 자신의 에세이를 큰 소리로 읽는 것 은 이게 주어야 can help 도울 수 있습니다 라고 했어 그런데 이 help라는 동사의 특징이 뭐냐면 오형식 동사야 그래서 목적어 목적보를 쓰는 건데 이 help 같은 경우는 목적어 목적격보 자리에 동사 원형이나 툴을 쓸 수가 있어 오형식이기 때문에 해석 어떻게 할까? 그렇지 주어가 동사에 써 목적어가 목적보 하는 것을 주어가 도와주어서 니가 찾는 것을 이 에러는 또 뭡니까? 라고 하면 이 find 자체가 목적격 보호자리에 왔잖니 왔지만 이 find 자체도 동사다 보니까 뭐를 찾아? 얘를 찾겠지 실수를 찾는 것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지 여기 나온 것처럼 이 help라는 동사는 말이지 일형식 삼형식 오형식 문장에 쓰일 수가 있고 일형식일 때는 도움이 되다 라는 뜻으로 삼형식 때는 help a with b 라고 해가지고 a 가 b 하는 것을 돕다 오형식 때는 help 목적어 목적을 보호해가지고 이 자리에 동사 원형이나 투 부정사를 쓸 수가 있어 목적어가 목적보 하는 것을 돕다 자 그럼 전체 해석 해볼까 너 자신의 에세이를 큰 소리로 읽는 것은 도와줄 수 있습니다 네가 실수를 찾는 것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제 75번에 투 부정사가 조절해 왔습니다 라고 했는데 앞에 뭐가 보여? 아 낫이 보이네 투 부정사의 부정이야 그래서 이렇게 투 부정사라던가 동명사를 부정하고 싶을 때 앞에 낫을 쓰거나 내버려 쓰면 되는 거지 해석할 때는 이거 하지 않는 거겠지 그래서 알지 않는 것은 it's bad 나빠 뒤에 봐볼까요 투 위시 얘도 좋겠지 바라라 바라는 것 낫 바라지 않는 것 자 위시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투 동사지만 이 자체의 목적어 자리에 투 를 쓸 수가 있는 거야 이것을 바라는 것을 하지 않는 거지 알기를 바라지 않는 것 은 it's worse 더 안 좋아 라고 할 수 있지 그래서 얘는 bad의 비교급인 worse bad, worse, worst 해가지고 비교급이지 더 안 좋은 뜻이겠지 76번에 동사의 안 좋은 문장이 시작했습니다 라고 하면 아 동명사 좋아요 뭐 뭐 하는 것 은이라고 하겠지 이 try 같은 경우는 try 다음에 투 부정사가 뒤에 나오잖아 해석할 때는 이걸 하기 위해 노력하다는 뜻이야 결국 to see 보기 위해 노력하는 것 은 어 근데 to see 라고 보다라고 보면 뭐를 보는데 이 자체의 목적을 뒤에 써주는 거야 다른 사람의 관점을 다른 사람의 관점을 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은 이게 주어야 is 이게 동사야 입니다 좋은 규칙이 되겠지 삶에서 알겠지 얘도 마찬가지 동명사가 주어 자리에 왔습니다 단수 취급 그래서 주어 동사 성립하다는 거 알 수 있겠지 얘도 동사의 아인조 문장이 시작했습니다 search for 찾다 searching 찾는 것 찾는다면 뭘 찾는데 새로운 가능성을 이라고 했고 with가 뭐죠 그렇지 전치사 뒤에 명사는 묶어주세요 라고 했어 그래서 탐구심을 가지고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것 은 이게 좋아요 동사 어디 있죠 그렇지 is 입니다 essential 필수적이죠 뭐 하는 데 있어서 그렇지 성공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다 라고 하면 되겠지 78번에 동사의 아인조 문장이 시작했는데요 앞에 나시 있네요 그렇지 동명사의 부정이 되는 거야 get enough sleep 이라고 하면 충분한 잠을 자는 걸 말해 그냥 나시 붙었으니까 충분한 잠을 자지 않는 것 은 이게 좋겠네 주어 이에 대한 동사가 그렇지 is 단수 취급 일반적인 원인입니다 라고 했고 of가 뭐죠 전치사 뒤에 뭐 쓴다고 명사 묶어줄게 under 전치사 뒤에 명사 묶어줄게 이렇게 그래서 일반적인 원인입니다 무엇에 다크서클에 어디 있는 그렇지 눈 아래에 있는 됐지 다시 한번 충분한 잠을 자지 않는 것은 일반적인 원인이에요 눈 아래에 있는 다크서클에 일반적인 원인입니다 라는 거 자 그럼 우리가 여기까지 배운 게 있으니까 배운 것을 이용해서 영작을 할 수 있겠지 얘 같은 경우에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 은 관계 형성을 향한 첫 번째 단계 이다라고 했어 엄청 긴 문장인데 우리가 영작을 할 때 주의할 점이 뭐라고 그랬냐면 첫 번째는 그렇지 주어를 찾고 동사를 찾으세요 두 번째는 이렇게 한글 어순을 영어 어순으로 바꾸는 거야 영어 어순으로 바꿔주세요 세 번째는 뭐라 그랬지 이제 마지막에 이 동사의 시제를 꼭 확인하세요 라는 것까지 그럼 봐보자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 은 여기까지 줘야 우리말로는 은는 이가 얘가 좋으라고요 그 다음 동사 어딨어 그렇지 관계 형성을 향한 첫 번째 단계 이다 이게 동사라니까 그러면 주어 찾고 동사 찾았습니다 한글 어순을 영어 어순으로 바꿔야 돼 방금 얘가 주어라 그랬지 얘가 동사라 그랬지 동사가 무슨 동사지 이다라고 했으니까 아 얘는 비동사예요 비동사가 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면 뒤에 뭐가 필요하지 아 보호가 필요해요 그럼 보호자에 뭐가 있어 관계 형성을 향한 첫 번째 단계이다 했지 아 그러면 첫 번째 단계이다 했을 때 첫 번째 단계가 보호가 되는 거야 그래서 주어 동사 보호 이 형식 문장을 만드는 거지 근데 여기 보니까 관계 형성을 향한 해가지고 이게 뭐야 향한이라고 하는 것이 전지사야 전지사 뒤에 명사가 필요하지 이렇게 그래서 이 명사가 관계 형성이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말로는 관계 형성을 향한 이지만 영어로는 향한 관계 형성을 이렇게 되는 거지 첫 번째 주어를 쓰고요 동사는 비동사를 쓰고요 이 비동사 뒤에 보호가 오고요 그리고 뒤에 전지사 플러스 명사 고를 쓰면 됩니다 해가지고 영어 어순으로 바꿔줬어 그런데 주어를 쓰려고 봤더니 주어가 엄청 깁니다 자 주어가 길어진 이유가 뭘까 가보자 일단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에서 누가 주어니 그럼 얘들이 사람들의 이름 해가지고 사람들의 이름을 쓴단 말이야 이거 아니야 사람들의 이름 을이야 을 을 얘는 목적어라고 기억하는 것 은 은이야 은 얘가 주어라고 그럼 얘를 먼저 써야지 기억하는 것 은 아 근데 여기는 리멤버라는 동사가 있는데요 그렇지 근데 기억하는 것이라는데 그래 어떻게 알겠지 그렇지 동사를 동사를 명사로 바꿔줘야지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툴을 붙이거나 아인지를 붙이거나 둘 중 하나 그럼 우리는 아인지 한번 붙여볼까 그래서 얘는 기억하는 것 은이라고 했다고 또 하나 이 리멤버라는 동사가 이렇게 아인지를 붙여가지고 이제는 명사가 됐다고요 하지만 동사의 특징이 있다 보니까 기억한다면 뭐를 기억해 이 자체의 목적을 뒤에 써주는 거라고요 이게 뭐야 왔어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다잖아 그래서 기억하다 뒤에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주는 거지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주어가 되는 거야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 은 얘가 문장 전체의 주어가 되겠지 드디어 이제 동사 나오겠지 입니다 라고 했어 어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 다 썼다 입니다 비동사인데요 어형을 바꾸세요 라고 했네 비동사 뭐 쓸까 그렇지 동명사가 주어 자리에 왔습니다 동사를 그렇지 단수 동사를 쓰세요 라고 했어 그럼 여기에 맞춰가지고 is 써주면 되겠지 입니다 뭐라고 첫 단계입니다 그럼 첫 단계 어디 있어요 그렇지 the first step 있잖아 얘를 써주면 되겠지 마지막에 관계 형성을 향한 했는데 향한 관계 형성 해가지고 charles 얘가 뭐뭇을 향한 뜻이야 관계 형성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영장이 완성이 됐는데 학생들도 할 수 있을 거야 자 이제 첫 질문 문제 좀 넘어와가지고 주어의 밑줄을 긁고 해석하세요 라고 했어 이제까지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학생들 할 수 있겠지 자 제일 처음에 주어 자리에 투가 나왔습니다 투 부정사 주어 그래서 투 수임 수용하는 것 인 전치사 플러스 명사 묶으세요 이렇게 그럼 얘가 주어네요 동사 어디 있어 may be 이게 동사겠지 비동사 피서한테 뒤에 뭐가 필요하죠 그렇지 보호가 필요해 보호 자리에 지금 형용사가 온 구조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형식 문장이 되는 거지 다시 한번 전치사 뒤에 명사 묶어주고 그래서 수용하는 것은 바다에서 바다에서 수용하는 것은 may be 아마도 위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구한테는요 수용을 하는 초보자들에게는요 알겠지 자 share 공유하다 ing sharing 공유하는 것 은 이라고 했어 얘가 주어네요 자 공유하다는 동사 있다 보니까 이 동사 자체의 목적이 필요하겠지 뭐를 공유해 너의 감정을 with 전치사 뒤에 명사 묶어주는 거야 누구랑 다른 사람들이랑 다른 사람들과 너의 감정을 공유하는 것 은 help 도와준답니다 help 오용식 동사야 목적어가 목적보하는 것을 이 자리에 동사 원형이나 투부정사를 쓸 수 있어 그래서 목적어가 목적보하는 것을 돕다 그들이 너를 더 잘 이해하는 것을 돕습니다 이렇게 오용식 문장 같은 경우는 주어가 동사의 목적어가 목적보하는 것을 이렇게 해서 가는 거야 3번에 투부정사가 주어입니다 예 주어인데 앞에 날씨 있습니다 투부정사의 부정이겠지 사용하는 것 낫 사용하지 않는 것 그 다음 유스 자체의 목적어가 뒤에 따라왔지 적절한 문법과 구두점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이게 주어야 기부 줍니다 은행식 동사지 사용식 동사 사용식 같은 경우는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나쁜 인상을 줍니다 너에 대한 나쁜 인상을 줍니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지 4번 changing 동사 ing 동명사 주어내요 changing 바꾸는 것 never 절대 바꾸지 않는 것 change 자체의 목적으로 뒤에 이런 식으로 your password가 있어 너의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는 것 은 이게 주어야 put 이게 동사겠지 놓아둔답니다 너의 컴퓨터를 얘가 목적이겠지 at 전치사 플러스 명사 of 전치사 뒤에 명사인데 자 이런 부분에 학생들이 어려워지기 시작을 해 이 뒤에 거 도대체 뭐예요 안 배운 건데 그렇지 근데 우리가 이미 입문편을 공부한 학생들은 구분할 수 있을 거야 일단 선생님 설명을 해줄게 자 ob가 전치사지 전치사 뒤에는 뭐 필요하지 아 명사가 필요해 근데 왜 동사에 i인지 붙었죠 그렇지 동사를 쓰려고 보니까 전치사 뒤에는 명사만 있으래 i인지를 붙여가지고 동명사를 만들어버린 거지 가능하지 자 그런데 또 동사에 i인지는 알겠는데 비동사 플러스 pp는 뭡니까 송이지 그래서 infected 뜻이 뭐야 감염을 시키는 거지만 p 플러스 pp니까 감염이 되는 거야 being infected는 감염이 되는 것 이렇게 by는 무엇뭇에 의해서니까 바이러스에 의해서 결국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 것 의 위험 할 수 있겠지 다시 한번 전체 해석 해줄게 너의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는 것은 너의 컴퓨터를 놓아둔답니다 위험에 어떤 위험이요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이 되어지는 것을 위험에 둔답니다 이렇게 이 협법 같은 경우 되게 쉽지 투부정사라든가 동농사가 주어자려 워 경우는요 단수 취급하세요 라고 했어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투부정사가 주어예요 하는 순간 동사 어딨지 단수 취급 제일 처음에 동사에 앉을 문장이 시작했습니다 동농사 주어네요 아 얘가 주어구나 쭉 가다보면은 그렇지 단수 취급 할 수 있겠지 자 이제 영장 한번 해보자 영장에서 제일 중요한 여부를 하겠지 주어 찾고 동사 찾고 가파른 언덕을 오르는 것 은 이게 주어야 처음에는 느린 속도를 필요로 합니다 라고 하는 게 동사야 찾았니? 주어 찾고 동사 찾고 필요하다 라고 그럼 무엇을 느린 속도를 얘가 목적어야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순수 알겠지 그리고 at first 처음에는 여기 나와 있으니까 얘를 뺄게 이렇게 그럼 다 있네 주어 쓰고 동사 쓰고 목적어 쓰고 그런데 문제는 주어가 엄청 길다 어떻게 할까 누가 주어야 가파른 언덕도 쓰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가파른 언덕 을이야 을 얘는 주어가 아니야 오르는 것은 얘가 주어라니까 그럼 얘를 먼저 쓰라고요 오르는 것이 뭔데 클라임이야 오르는 것이라는데 어 to나 아닌지 붙이면 돼 그래서 여기는 한번 to를 붙여볼까 to 클라임 이렇게 근데 이 클라임 자체가 동사이다 보니까 이 자체의 목적을 뒤에 가질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오르는데 뭐를 오르지 그렇지 이때 가파른 언덕을 여기 뒤에 써주는 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서 주어가 완성이 되는 거지 이제 주어 끝났어 동사 필요로 한답니다 이게 어디 있지 그렇지 require 얘가 지금 동사야 require 뭐를 느린 속도를 해가지고 마지막에 a slow pace 를 써주면 되겠지 여기까지 완성이 됐는데 선생님 마지막에 뭐라 그랬지 그렇지 마지막에 동사의 시제 파악을 하겠지 그래서 필요로 합니다 해서 require 썼어 현재 시제인데요 맞아요 현재 시제인 경우는 주어하고 수일치 그래서 주어가 누구야 언덕이야 아니지 오르는 것이야 투정서가 주어네요 단수치급 s 붙이세요 알겠지 마지막 충분한 비타민 d를 섭취하는 것 은 이게 주어네 유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유발하다가 동사야 근데 무언을 할지 모른다 얘가 바로 뭐야 조동사야 메일에 쓰는 거야 그래서 메 유발할지 모릅니다 무엇을 아 목적어네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사명식 구조야 그런데 주어가 엄청 깁니다 자 주어 뭐 쓸까 충분한 비타민 d 이거 하고 있으면 안되지 충분한 비타민 d 늘이야 늘 섭취하지 않는 것 은이야 은 그럼 얘가 좋은 거지 그러면 섭취하지 않는 것 섭취하다가 뭐야 테이크 그렇지 테이크가 섭취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섭취하지 않는 것 일단 섭취하는 것 아 여기다가 내가 ing를 붙여버리면 섭취하는 것이 되겠다 그런데 섭취하지 않는다니까 얘를 부정해야지 not 이렇게 그래서 not taking 섭취하지 않는 것 그러면 테이크 섭취하다라고 뭐를 그렇지 이 자체에 목적어가 필요하겠지 충분한 비타민 d를 뒤에 써주는 거야 여기까지가 주어 동사 동사 may 써주고 유발하다 cause 그래서 유발할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목적 자리에 이 질병을 써주면 되겠지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동사가 저 동사이기 때문에 시체는 확인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됐어 자 오늘은 천열문 기본편 첫 시간으로 이 8강 명사구 주어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 선생님이 이미 설명한 부분이고 이렇게 선생님은 정리했단 말이야 그래서 학생들도 선생님이 정리한 것처럼 이렇게 스스로 정리할 수 있으면 좋겠어 그리고 특히나 좀 조심해서 해야 될 부분은 선생님 같은 경우 이렇게 표시했으니까 학생들도 이렇게 표시해가지고 조금 더 깊이게 공부하고 싶어 라는 부분은 눈에 띄게 해주는 것 알겠지 그리고 또는 추가적으로 선생님이 정리해준 것도 학생들이 필요하다면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지 자 오늘 이렇게 8강을 마무리했어 영상 보느라 수고 많았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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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